은빈 씨 안에 약간 좀 원로배우님이 계세요. 25년 경력의 원로배우가 계신데 되게 원칙적이고 아주 똑부러지는 친구입니다, 은빈이. 무슨 우당탕탕 우영호도 아니고? 이 검모술수, 검민호가? 검모술수? 저는 주종혁이라고 합니다. 원로배우님이시잖아요. 제가 많이 존경을 했죠. 그래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를 되게, 되게 계속 밝게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, 본인이 딱 중심에 서서. 그렇게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었어요. 봄날의 햇살 역을 맡았던 하윤경이라고 합니다.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. 네 성적으로 아무데도 못 가는 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.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자정한 사람이야.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. 은빈이는 저한테 봄날의 햇살 같은 동료이자 친구인 것 같아요. 은빈이는 항상 자기 스탠스 유지하고 되게 프로답게 임하다 보니까 제가 의지를 좀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성숙하고 배려심이 많은 친구. 제가 사실 은빈이라는 친구를 배우로서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동생으로는 너무 좋아해요. 제가 사실 은빈이라는 친구를 배우로서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동생으로는 너무 좋아해요. 제가 참견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그렇게 착하지만 마라.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좀 사나울 때는 사납고. 그런데 촬영 후반부에 저한테만 사나워졌어요. 저한테만 편해졌고 저한테만 직설적여져서 내가 착각을 했다. 그 정도로 친해져서 그렇게 멱살까지 가지 않았나. 그런데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또 이렇게 고맙기도 하고 더 친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또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. 그리고 같이 표현해 주는 게 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그리겠다는 게,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났을 finds. 그리고 요리은 어떻게 표현한 게 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.